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9월 모의평가 한번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9월 모의평가는 예전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굉장히 평탄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잘 봤는데?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평가니까 내가 잘 보면 다른 친구들도 잘 볼 수 있지 뭐 뭐 그렇게 조금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가 잘 해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을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맞췄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맞췄다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수능 중국어 마무리할 때도 그 기분 좋은 마음 내가 해냈어. 이번엔 맞췄어라는 기분을 유지하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4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인데요.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유추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먼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투어라고 해서 벗다라는 뜻이고요. 무엇을 벗다라고 할 때 우리 외웠냐면 옷을 벗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외웠죠. 그리고 2번 단어는 바람이 어떻다? 그렇지.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외웠었고 후, 이런 동작이에요. 그리고 3번은 띄우 무엇이지요? 그렇죠. 물건을 잃어버리다. 어디 갔지? 없어졌네. 이런 개념이요. 그 다음 4번은 바오, 띄우 다의 뜻이죠. 그 다음 5번은 티엔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첨가하다, 추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첨가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얹인다라는 의미로 확장시킬 수 있겠어요. 자, 문장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즈, 지엔, 이 후, 이 옷은 롱이 쉽게 뭐뭐합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뒤에 옌서 라는 말이 나와 있어. 옌서 무슨 뜻이냐면 색깔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뜻은 이 옷은 쉽게 색깔이 빠집니다. 쉽게 색깔이 탈락됩니다. 이런 의미가 될 거야. 어, 선생님 근데 색깔이 더 얹어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문맥을 보도록 하죠. 컴마로 문맥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바지랑 흰옷 빨면 흰옷에 색깔이 더 입혀지기도 하잖아요. 어, 그래, 일리 있어. 문맥을 파악하면서 빠지다의 의미인지 색깔이 더해지다는 의미인지 파악하면 되겠죠. 뒤에 뭐라고 하냐면 비에 뭐뭐하지 마세요. 뭐하지 마세요? 그래서 용, 러, 쉐이,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 빨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 문맥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뜨거운 물을 벗을 때 색깔이 빠지는지 색깔이 입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그가 쯔이진 요즘에 최근에 쯔보하오 아무리 먹어도 좋을 수가 없어 잘 못 먹겠고 그 다음 쯔이보하오 아무리 자도 좋을 수가 없어 잘 못 잔다. 그는 요즘에 잘 못 먹고 잘 못 잡니다. 그래서 도파, 머리카락도 또한 어떻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셔, 적지 않게 많이 그는 요즘에 잘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또한 머리카락도 많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잘 못 자면 머리카락이 심어지나? 아니지, 빠지지, 없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만은 분리되고 탈락된다라는 의미의 1번 투어가 되겠어요.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옷을 벗다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색깔이나 머리카락이 빠지다라는 의미로도 확장되어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5번의 TN이라는 단어거든요. TN은 첨가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폐를 끼치다 라는 의미의 표현을 할 때 마판이라는 것은 골칫거리, 복잡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폐를 끼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골칫거리, 귀찮음을 얹어준다라는 의미잖아. 그렇기 때문에 폐를 끼치다 라고 할 경우에 TN 마판이라고 해서 불편함을, 곤란함을 얹어주다, 첨가해주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중국어 배울 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TN 마판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